이번 달 안하는거 추천드립니다 애 묵혀놓대 진짜 차라리 일보 방금 깠는데도 물량했는데도 너무 죄송하더라 진짜 너무 안 뜨니까 일보게 굿 일보게 굿 요거 훑어드려 라인 이어가지마 그치 3부 라인 이어가지마 다르게 가 오늘은 다르게 이복 오늘 똑같이 가지 말고 약간 다르게 똑같이 가지마 어 환경이 어서워지고 오늘 똑같이 가지 말고 약간 다르게 이보 안 돼 안 돼 이복대 가면 안 돼 이복대 가만 하나 하나만 넣어 하나만 넣어 그렇지 유지 버프 하나도 안정 했대 버프 쓰지마 오늘 그냥 가자 오늘 노래 버프 이런거 쓰지마 오늘 괜한 가겠습니다 지금 야 이 정도 터뜨렸는데 이제 어? 하나 손흥민 붙여들지 않습니까? 오리음 노래강 한 번이요? 어떤 노래 혹시? 예예예 어떤 노래 혹시 원하시나요 혹시? 제가 있는게 나와라 오늘 터졌고 빈? 깨버리기 싫어 터졌고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모르는거야 어 왜냐면 내꺼는 제몰이었어 아마 그 빈지노 보고 오셨을거야 아마 그러기때문 붙여드려야돼 이 빈지노 빈지노 우리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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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했으면 터졌어 음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면 불안했어요 저거 버리려고 하는거야 일부러 했어 흠 자 짱고봐봐 우리의 짱고는 정말 못살려 짱구야 짱구야 오케이 자 지금 오고있습니다 짱구 해놓을게 짱구야 그 다음 두번째 짱구야 나왔을 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짱구 한번만 도와주세요 짱구 제발 제발 짱구 한번만 아깐 제발 우리 주일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고있다 나 짱구야 짱 제발 서둘미 아깐가 얍 와 역시 짱구의 버프 어 역시 짱구의 버프 와 아 이거 박박했다 이거 게임은 게임체제과 지금 너무 넘어걸려 아 답답해 답답해 빠르게 이거 사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느리죠 여러분들 사는게 어 이거 지금 렉걸려서 그래 피파가 이 게임체제과랑 그 이적시랑 그 갱신 이런거 빠르게 하는 체제과가 다르거든 여러분들 엔디비아 설정을 해야돼 이치 이 상태로 갱신 싸움 하잖아 바로 져 이 상태로 갱신 싸움은 바로 지기 때문에 이치 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사양은 좀 맞춰놔야겠다 지금 됐다 왔다 자 주인분 일 일 복 세 번 나왔습니다 서둘미 엉카소전 자 주인분이 깨버리기 싫어 요걸 보고 유튜브에서 왔다 왔습니다 자 이 이 버그에 아 뭐 그래 이 버프에 그 그 노래 깨버리기 싫어 둘 쫑 나왔을 때 좀 누려야됩니다 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역시 깨버리기 싫어 다시 살아나는건가 자 다시 살아나는건가 깨버리기 싫어 어 다시 살아나는건가 깨버리기 싫어 어 어 다시 살아나는건가 깨버리기 싫어 이번에는 손흥민을 약간의 공격수에 너놔 미리 자 공격수에 미리 너놔 오케이 자 공격수에 미리 넣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자 데니로즈 첫번째 한장 자 데니로즈 첫번째 한장 자 풀컷 자 첫번째다 붓 자 첫번째 재물 붓 자 두번째 데니로즈 자 두번째 어 데니로즈 풀컷 4.5컷 붓붓? 4.5인가 5컷인데 붓는다고? 호호 이거 설마 사면붓? 붓붓라인인가? 붓붓라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붓붓라인이네 자 붓붓라인이네 붓붓라인 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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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주입부 재물 그.. 깍판거 팔아드리고 왜냐면 재물 어 그래도 내가 썼기때문에 돈을 어 재물썼기때문에 요거 재물 쓴것 좀 팔아드릴게요 지금 팔아드리고 어 팔아드리고 어 갑니다 자 다시하나 요거는 2.1칸 자 벤데이베스 하나 생선님 어서오세요 자 이보 데이베스 요거 풀칼 아 진짜 업적 잠깐만 이거 야 업적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강화습기 받아요 네 받습니다 야 업적 나오면 안 돼 아 업적 나오지 마라 강화습기 받습니다 자 자 이보 자 여기서는 또 또 이보인가 여기서 또 이보인가 여기서 또 이보인가 그러네 이거 지금 가면 안 죗뻔 여기서 여기서 가면 안되거든요 집은 이거 지금 북분라인 아니면 일복라인 가야되거든 주입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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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걸로 가실래요 주입분 자 주입분 여쭤봅니다 자 주입분의 가음은 어 오늘 강화안에 일단 하나 붙였어 소누민 어 이스토주 소누민 근데 나는 약간 아까 북분라인 세번 왔기 때문에 북분라인 간다고 생각할거야 근데 나는 안가 북분라인은 일복가구할 뿐이다 아 이스토주 소누민 이스토주 소누민 이스토주 소누민 이스토주 소누민 이스토주 소누민 일복 나오고 아이쓰 가자 이스토주 소누민 이스토주 소누민 나는 일복 나온건다 왜냐면 여기서 북분라인 갈줄 알고 있어 지금 근데 난 북분라인 안가 업터 뜯지마라 진짜 업터 뜯으면 큰일난다 진짜 브레이크 님 벤지노 dim 여러분 아까 초터 쳇 taper 손님민도 똑같이 붙였어 자 저는 손 Punch są 내 Impact 등번호 7번 정확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수 높아 오늘 아치도 이제 똑같이 해서 톡터 치 선 음 Oui 한입을 입고 있습니다 등벌으로 최이번 정확히 입고싶어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오늘 아까도 이제 똑같이 해서 이토스 손님이 붙잡았습니다 일단 하나 붙잡기냐면 그 분나에 있어서 똑같이 똑같이 붙잡고 깨보시고싶어 자 나옵니다 꾹꾹꾹 자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나왔을 때 바로 원 세 번 나왔을 때 깨버리기 싫어 여기도 손님이 다스 자 남들 남들은 강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침이다 남들은 강화가 오늘 안된다 요런건 이제 가볍게 북분나이 안하고 요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주입부 축하드립니다 메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